아이고 이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시원하다. 아니 근데 성룡이 형 여기 잠깐 보여주셨는데 온 군데 상처예요 온 군데. 여기 막 여기 여기. 성룡이 형은 직접 그 본인이 직접 액션 하시기로 나중에 여기 NG 장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사실 나는 어릴 때 성룡이 한국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맞아. 덤빙 하잖아요. 덤빙하고 이 형이 성룡이잖아. 나는 그래서 이소룡하고 성룡하고 다 한국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금보영인 형 연락하세요. 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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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표요. 원표 원표요. 매일 매일 식사. 아 진짜. 아 지금 공금보영 뭐하시는지. 공금보영 감독. 공금보영 감독해 무슨 감독. 아 형 덕하 형 잘 계세요. 류드하. 야 촬영 촬영하고. 아 촬영하고. 우리랑 비슷하네. 형 우리가 저기 저기 팬미팅에 가면. 똑같아. 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일이 형들 또 다 우리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렇네. 아 성룡이 형한테 그거 여쭤본다고 안. 뭐 뭐. 만옥이 누나 장만옥 누나. 아 만옥이 누나. 만옥이 누나 장기요 저런. 지금. 음. 다요. 하하오다 규본. 좋은 시나리오. 아. 아. 아 만옥이 누나 70도 하는데 왜. 100개 이상. 100개 이상.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눈치던로 해.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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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하실 때 힘들죠. 나는. 형님 보면 취권이 제일 상대야. 취권. 야 너 나이. 나이. 너 진짜 나이가 이상하다. 야 근데. 취권이 그렇게 이상하냐. 취권 하려면 네가 적어도 309번 돼야 돼. 맞아. 피라디만 하면 아주 피라미처럼 달려주는 거야. 피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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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ation viele 남otion. 진짜 솔직하게 얘기ate. 아 pulling supermarket. 45. 45? 아니야 아냐? 등장 15대. 40. 여러분들 지금 토크가 굉장히 기분이 좋게 ситу해 배고 계시군요. 알람 토크니까, 프로젝트 알. 토크 라는 도중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지 이건 너무 오류에 알람이 울리면 탈락. 어? 무슨 소리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김종국 씨가 먼저 시작하면 김종국 씨가 시간을 정하고 아아... 폭탄! 피한 폭탄 같은 거네요? 됐네!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긴 해! 섞어서 앉을게요, 팀 팀이. 빨초파, 빨초파. 아, 내가? 아... 결국 같이 앉게 된다. 아, 진짜 그러네. 아이고, 개. 아니, 진짜 이거 뭐 얘 운명인가 봐. 받아들여, 내가. 아, 얘가 진짜 웃긴다, 진짜. 받아들여. 순서대로 앉혀도 돼요. 그냥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성용. 성용이 형한테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줬어요? 알아요, 나 똑똑해. 아, 얘기해 줬어요? 아니, 이게 뭐... 아, 얘기해 줬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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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굉장히 좋으신다 너는 어떤데? 너네 어때? 형은 어때요? 형은 어때요? 아니 이게 이럴 줄 알아요? 형은 어때요?